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가보겠습니다. 자 그 일단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자 were you offended by karen's joke earlier? 어, offend, offend 뜻은 뭐죠? offend 일단은 offend, 공격당하다 혹은 기분 상하다 뭐 이런 다양한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were you offended by karen's joke earlier? 이거 이제 굳이 스톡테라는 거 좀 챙겨주셨어요?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나? were you offended? 라고 지금 물어봤잖아요. 너 기분 상했니? 뭐에 의해서? were you offended by karen's joke earlier? 자, karen's joke earlier? 어, 어떤 거? 그 karen의 조크, 농담 때문에 너 기분 나빴니?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랬더니 a에 then she'd better not take it seriously. 어, b 일단은 지금 대답이 그 karen 때문에 기분 나빴냐 그랬더니 어, 그 karen이 그거를 serious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나 라고 했어요. 당연히. 거리 멀죠. 그리고 i just didn't find it that amusing. 자, i just didn't find it that amusing. 일단 여기 지금 저항이 뭐냐면 요거. amuse. 어. 그 amuse. a 요거. amuse. 요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애써야 되는 거니까. 이게 이제 기쁘다. 뭐 재밌다. 이런 거니까. i just did 뭐라고 그러죠? b i just didn't find it that amusing. i just didn't find it that amusing. i just didn't find that amusing. 나 그거 그냥 단지 재미가 없어서 그랬어. 약간 표정이 안 좋았었나 봐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, 너 기분 나빴어? 아니 그냥 재미가 없었어. 답은 뭘로? b 번으로 갈 수 있겠고요. c no, i don't really think she's upset. no, i don't really think she's upset. 자, 일단은 지금 이 c번 같은 경우에는 upset 이라는 단어가 어, 어디?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offend 요거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좀 나온 거죠? 연관 단어 물어봐 가지고 어, 어떤 뭐랄까? 그 정답이 되게끔 유도한 거고 일부러 홀린 거고요. d me too. i thought she was hilarious. 어, 나도 그래. 일단은 hilarious hilarious 저는 그냥 그렇게 hilarious 들은 그대로 안 쓰고 그냥 funny라고 적었는데 hilarious 힐러리 생각하고 싶은데 힐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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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운 재미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. 스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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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리스 힐러리스 일단 힐러리스 힐러리스 일단 힐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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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힐러리스 h-i-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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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radius r-i-u-s 힐러리스 힐러리스 그래서 이거 동의를 좀 챙겨야 되나? 조큘럴 기억나세요? 이쁘게 안 써지지? 네 동의합니다 더 쉬운 거 fun이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답은 뭐가 된다?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